안녕하세요. 폭살체테크의 피치덴드입니다. 새아야 이리 와봐. 아빠가 이거 찍고 있잖아. 여보 어떻게하지? 사자마자 지금 마이너스 3000이야. 새아야 코로나 바이너스가 없어질 것 같아? 안 없어질 것 같아? 1년이면 없어지잖아. 그거 일본.. 아 맞다 그 사람이 일본에서 예언 했다고 그랬지. 그 사람이 그 30년 전에 만화 쓴 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생긴다고 했다고 그랬지? 근데 세아야 아빠가 미국 측에 사준 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럼 나중에 오를 것 같아 안 오를 것 같아? 몰라? 오르겠지 그렇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투자자한테 필요한 거야 알겠지? 엄마가 지금 걱정이 많아 아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빠가 맨날 이 영상을 그 찍으면서 그 계좌를 오픈해 줘야 되겠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사회가 전화하면 막 전화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? 또 이 녀석이 막 돈 해달라고 그럴까 봐 극복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직 저기 사위 건재합니다 앞으로 이 지금 미국 코로나가 봤을 때 한 5월 달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 쯤에 줄어들고 그러면은 앞으로 3 4 5 6 한 4개월 정도 더 갈 것 같은데 제가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제가 15년을 지금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투자한 원년부터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저한테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3천 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안녕